언제였던가 너를 바라뿐니 두 볼이 빨갛게 차올라서 창문가에 놓았던 너의 화분을 내 침대 베개 옆에 옮겨 두었지 이제 너를 꼭 껴안고 빠른 잎은 다 꺾어내고 같이 누워서 너에게만 물을 줄게 너도 좋지 눈을 떠 다시 너를 바라보니 어제와 또 다른 표정으로 조용히 지나다니던 내 손길은 간지러워 온몸을 떨고 있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과연이이 되는지는 세상이 많은 bytes 국가 한국적 비용 국가로라는걸 국가로라는게 국가로라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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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... 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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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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